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생들 많으시네요 자 오늘이 첫 스케줄의 마지막 시간이죠 보통은 이제 두 달 두 달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평촌 하나 법하고는 조금 좀 시간이 다른데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오늘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도 물론 이제 그 이론은 계속 들어가는데 제가 책이 괜찮아요 아주 괜찮은데 제가 이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파트부터는 제가 이제 테마에 해당되는 것들 주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그 부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쭉 강의를 해드리고 기본적인 것은 이 책 가지고 쭉 보시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다음에도 한 10주 정도 될 거예요 10주 정도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고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양이 꽤 많이 남아있죠 이거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오늘 또 이 뒤쪽에서 자주 나온 파트 그거 몇 가지 잡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어요 자 이제 280페이지 보시면 교재 자 이제 아직 우리가 물건법 이제 안 끝났는데 이제 물건법의 마지막 파트에 담보물건이라고 있어요 담보물건 그러니까 여기도 보통 이제 한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 나오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이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담보물건이 또 문제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담보물건에서 이 서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담보물건이라는 게 왜 나오는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이제 담보물건은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담보 그러면 채권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채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1억 달라는 권리가 있고 그런 권리를 뭐라고 하냐면 채권이라고 채권 근데 이 1억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채권은 굉장히 약해요 제가 줘야지 많이 받는 거지 제가 빌려가 놓고서는 갚을 때가 됐다고요 근데 제가 돈이 없어 배째 그럼 여러분들은 질 수도 없고 받을 길이 없어요 결국 그러면 저의 일반 재산을 찾아야 돼요 제 뭐 예금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돈 낼만한 거 부동산이 있는지 뭐한지 그럼 채무자들은 돈을 갚을 때가 됐는데 일부러라도 안 갚는다 그러면 물론 돈이 있으면 갚을 사람도 많겠지만 자 안 갚는다 그러면은 자기 재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 돈 안 갚는다 이렇게 하진 않겠죠 미리 전부 다 다 뭐 할까요 다 빼고 그렇죠 뒤로 다 빼낸다고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든지 다 해놓는다고요 그리고 나 돈이 한 푼 없으니까 나 못 갚겠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1억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받아낼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채권이 여러분이 저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먼저 근데 아직 여러분한테 갚을 때가 안 됐는데 제가 또 돈이 필요해 그래서 여기 원장한테 또 1억을 또 빌렸어요 그럼 여기 진 원장도 저에 대해서 1억 달라는 채권이 생겼죠 그러면 저에 대한 채권은 여러분의 1억 채권과 이 원장의 1억 채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의 채권이 먼저 생겼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채권이 우선적으로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 원장한테 늦게 빌렸지만은 제가 돈이 딱 1억밖에 없어 그 1억을 원장한테 먼저 갚아버렸어요 그거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채권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선 변제적이라는 효력이라는 게 없어요 우선 받아낼 수 있는 효력이 없어요 이렇게 채권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이 채권을 가진 사람은 불안해 죽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중에 이 채권을 확실하게 받아내기 위해서 말 그대로 뭘 잡아놓는다? 담보를 잡아놓는 거죠 그럼 담보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인적 담보라고 그러는데 보통 여러분들 보증 쓴다 얘기 들어보셨나요? 보증 보증이 연대보증 그거 다 담보예요 채무자가 돈 못 갚을 때 당신이 갚으셔 그것도 하나의 담보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담보 쓰는 걸로 해서 이걸 인적 담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건 물건이 되지는 못하죠 항상 물건은 사람에 대한 거, 물건에 대한 거 물건에 대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법 전반적으로는 이 인적 담보도 배우시게 돼요 그런데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보증이라든지 연대보증 같은 것들은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는 그게 사람이 되는 거고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담보로 잡을 수가 있겠죠 물건에 대한 거니까 당연히 그 물건에 대한 권리가 나오고 이거 담보물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물건법의 담보물건을 우리가 배우시게 되고 이 담보물건에는 세 가지가 있죠 유치권이라는 게 있고 질권, 저당권 그중에 질권은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안 나오고 두 가지 유치권하고 저당권 여기서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치권하고 저당권을 배우셔야 되는데 그러면 담보물건이 왜 나왔는지 지금 간단히 설명을 드려서 한마디로 뭐를 확보하기 위해서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요 그럼 모든 담보물건에 공통적인 성질이 있어요 성질 이것부터 먼저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어떤 담보물건이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다 그 공통적 성질은 전부 다 다 뭐와 관련된 거냐면 채권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담보물건이라는 권리는 채권이 없으면 이 담보물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채권하고 담보물건은 같은 권리, 다른 권리 다른 권리예요 그럼 제가 다르면 서로 연관짓는다 연관짓지 않는다 연관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원칙인데 여기는 연관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담보물건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A를 위해서 B가 존재한다 그러면 A쪽을 우리가 뭐라고요? 주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지어권 하면서 그러면 B쪽이 뭐가 되는 거예요? 종, 그렇죠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다르지만 여기는 주종관계이기 때문에 연관을 시켜줘야 돼요 그럼 항상 주종관계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두 가지를 기억하시라고 그랬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뭐하고 뭐? 이 얼굴도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죠 부정성하고 수반성이라니까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런 원리 부정성은 종은 주인과 운명을 같이 한다 그래 그러니까 채권이 없는데 담보물건만 있을 수가 없어요 돈 받을 것도 없는데 저당권만 있다 있을 수가 없다고요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채권이 없어지면 담보물건도 자동으로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유치권도 마찬가지 그런 걸 우리가 부정성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수반성이라고 해서 수반은 쫓아다닌다는 얘기죠 채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긴다 그럼 채권이 넘어가면 주인이 갔으니까 뭣도? 종도 넘어가야죠 이걸 수반성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셨죠? 그 얘기가 281페이지에 담보물건 성질을 해가지고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담보물건의 통유성 그러는데 통유성은 딴 거 아니에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슬류자죠 성질, 통유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항상 담보물건은 성질 얘기하면 뭐하고 같이 연관시켜 보신다? 채권, 이걸 피담보 채권이라고 해요 피담보 채권 이런 것은 아예 그냥 머릿속에 담아놓으시라고 저당권을 배우든 유치권을 배우든 항상 저당권, 유치권은 뭐와 연관되어 있다? 채권하고 연관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채권이 주인이고 이 담보물건들이 종이니까 종들은 주인과 운명을 같이 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부정성 그래서 담보물건, 즉 종이, 피담보 채권 주인에 의존하는 성질 그래서 피담보 채권 없이는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고 채권이 성립되지 않았으면 담보물건도 성립할 수 없고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건도 당연히 소모라는 거 이게 부정성 얘기죠 그 다음에 주인 가면 총도 따라다녀야 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수반성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이건 담보물건의 공통적 성질 중에 뭐와 인간한 거냐면 주종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종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주종관계에 있어서는 부정성하고 수반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담보물건은 어쨌든 주종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반드시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보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담보물건의 효력은 채권이 줄어든 만큼 이것도 같이 줄어드느냐 이 문제인데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저한테 1억을 빌려줬다고요 1억 받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 여기서 끝나도 돼요 채권은 주의니까 이거 혼자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채권 없는데 저 담보물건만 있을 수는 없죠 이해되셨죠? 여러분이 저한테 1억을 빌려주면서 저를 믿지만 나중에 돈을 1억을 갚을 때 거짓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을 하는 거니까 나중에 그때를 대비해서 제 아파트를 담보로 잡았다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저 아파트 저 건물에 뭘 취득했냐면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건을 취득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권리가 저에 대해서 1억 달라는 뭣도 가지고 있고 제권 저의 아파트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고요? 저당권 두 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제 아파트, 제 건물 전부의 효력이 미치겠죠? 이런 상태에서 제가 나중에 1억을 다 갚았으면 이제 채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저당권도 당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말소 등기를 해야 된다 할 필요가 없다 아니 아니 없어지는데 할 필요 없이 그냥 당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등기 후에는 저당권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돈을 갚아버렸으면 그 저당권이 현실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뒷처리로 이제 말소 등기를 들어가는 거지 의미 이해 되셨죠? 그런데 제가 돈 1억을 빌렸는데 나중에 돈을 갚긴 갚는데 돈이 5천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5천만 원만 갚았다고요 여러분의 채권이 없어졌어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근데 채권이 그 전에 얼마였는데 1억이었는데 자 이제 얼마? 5천 그러면 여러분의 저당권은 지금 1억을 담보하기 위해서 제 건물 전부의 효력이 미쳤죠? 그런데 이 채권이 반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저당권도 제 건물 중에 반만 저당권이 효력이 미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반으로 줄어들었던 천만 원만 남았던 뭐였던 채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이 담보물권의 효력은 여전히 부동산 전부에 미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재료가 됐을 때 깔끔하게 없어지는 거죠 이해 되셨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고 얘기죠 이런 걸 말로 표현하는 게 문제가 돼요 채권은 1억에서 5천만 원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채권은 나눠졌죠 하지만 저당권은 거기에 맞춰서 그 미치는 효력이 나눠지지는 않지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가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눠질 수 있어요? 나눠질 수 없어요? 나눌 수 없으니까 앞쪽에다 뭐라고 그래요? 불가본 그래요 이걸 불가보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가야 이제 그 얘기죠 불가보성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단어로 공부하시면 돼 담보물권 가진 자는 피담보채권 전부 변제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효력이 미치는 거 담보물 행사할 수 있는 거 이것을 불가보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담보물권이든 이 세 가지는 다 똑같이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이 얘기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유치권 들어갈 때도 당연히 유치권도 뭐뭐뭐뭐가 있어요? 부정성, 수반성, 불가본성 저당권도 부정성, 수반성, 불가본성 그대로 가서 민사특별법의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배우시게 돼 가등기를 가지고 담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간에 거기도 가등기 담보권이라는 게 있겠죠? 그럼 당연히 거기도 뭐뭐뭐가 있다? 부정성, 수반성, 불가보성 모든 담보에 대한 것은 다 똑같다고 얘기해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억을 하시고 뉴버는 지금 보지 마세요 여기 담보물권의 통유성은 공통적 성질인데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는 모든 담보물권의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지만 물상대위성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 우리가 배우는 유치권하고 저당권 중에 저당권만 인정되지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통적 성질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저당권 볼 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담보물권의 공통적 성질을 잡으셨고 그 다음 유치권을 보셔야 되겠지 282페이지 유치권 매년 나와요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어떤 때는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이 유치권이라는 권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유치권이 어떻게 성립되느냐 이걸 물어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유치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유치권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유치권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유치권이 여기도 예를 들어서 하는데 시계 수리 이런 것도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보자고 여러분이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자동차 고장 나서 카센터에 맡겨 그런데 카센터 사장님이 보더니 이거는 공장 입고 들어와야 될 것 같다고 한 3, 4일 있다가 오시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맡기고 왔죠 그리고 오라는 3, 4일 후에 갔더니 여러분 자동차가 이 카센터 앞마당에 이렇게 다 고쳐져서 세차까지 다 다 있더라고요 여전히 어쨌든 카센터 마당에 있지만은 이 자동차는 여러분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자동차 여러분 거라고 해서 함부로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이 카센터에서는 여러분의 자동차를 뭘 했기 때문에 수를 냈기 때문에 수리비 달라는 뭐가 발생한 거예요? 채권 발생한 거죠 한 150만 원 정도 나왔다고 그럼 당연히 이 150만 원을 주어야 여기서도 여러분의 자동차를 돌려주죠 여러분이 150만 원 수리비를 주지도 않았는데 가져가려고 그러면 카센터 사장 직원들 우르르 나와서 왜 가져가려고 그러냐고 가져가지 말라고 맞겠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유치권이에요 이게 유치권 유치 잡아놓는단 말이에요 이거 줄 때까지 나 못 돌려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건물 임대차를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임차이냐 눈 오고 비 오는데 여기가 쫄쫄쫄 새고 뭐 위치 배선지 뭔지 이렇게 막 벽에 누수가 생기고 생기고 그래 고쳐야 되겠죠? 누가 고쳐야 돼요? 임대인이 고쳐야지 그 임대인, 집주인이 안 고쳐주니까 여러분이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고쳤다고요 한 돈 좀 들었어 물나무는데 잡고 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은 이 건물을 고친 비용 얼마가 나와요? 천만 원 이걸 우리가 필요비라고 그런다고요 그럼 이걸 임대인한테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임대인이 오늘 내일 미루면서 하다가 임대차 기간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임대인이 여러분한테 보증금 예를 들어서 1억만 주고 다 끝났으니까 나가시오 그러더라는 거지 여러분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네? 해보라니까 민법은 여러분이 다 살면서 겪는 일이에요 보증금 1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돌려받았죠? 임대차 기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나가야 돼요? 착하게 그래 살지 마셔 뭐 받을 게 있는데 천만 원 받을 돈이 있는데 왜? 이 검을 고쳤잖아 여러분이 고쳐야 돼요 여러분이 안 고쳐야 되는데 좋았어요 안 고쳐야 되는데 집중이 고쳐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돈 들여가지고 고쳤다니까 그래서 임대인한테 천만 원 달라고 그러는데 차일피를 미루더니 끝내 임대차 끝날 때까지 이거 안 주고 보증금 1억만 돌려주면서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나가시면 안 돼 그러면 천만 원을 어떻게 받아? 이 천만 원은 말 그대로 일반 뭐가 되는 거예요? 채권 나가면 이제 여러분은 이 천만 원 받기 힘들어진다니까 항상 채권은 받기 힘들어진다니까요 줄 사람이 나 몰라 그래 버리면 받을 수가 없다니까 그럼 당연히 여러분은 임대차가 끝났다 하더라도 보증금 받았다 하더라도 이 건물을 고친 비용이 있었죠 그리고 그 천만 원 줄 때까지 나 못 나가 그럼 뭐 이사 간다 그러면 거기다 집 몇 개 집어넣고 그러고서는 그냥 계속 천만 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유치권이라고 해요 유치권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쭉 다니시다 보면 건물을 크게 이렇게 이제 지타 말았어 건물 그래서 외장도 이렇게 안을 거 보니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다가 플래카드를 길게 해놓고서는 시뻘겋게 유치권 행사 중 이런 것들 보신 적 있나요? 이건 뭐예요 이것은 지금 건축업자가 공사 좀 해달라고 해서 도급계약을 맺어가지고 이 사람이 죽으라고 공사해가지고 건물을 어느 정도 줬는데 공사 대금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자 공사 대금을 여기서 건축주가 줘요 안 줘요? 안 주니까 안 주니까 야 이거 네 거지만 내가 이거 잡아서 네가 이거 공사 대금 줄 때까지 나 이거 못 돌려주겠다 이런 걸 다 유치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전달이 됐죠? 자 그러니까 흔히 생기는 거예요 이게 유치권이라는 것은 소소하게는 여러분들이 뭐 세탁소에 옷을 맡겼는데 세탁비 안 주면 세탁소에서는 여러분들 옷도 안 주겠죠? 다 유치권 행사하는 거예요 유치권이라는 것은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는데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 나오는데 유가증권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보시지 말고 타인의 물건 이걸 점유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서 생긴 채권이 있는데 받을 돈이 있는데 이게 변제기 있어 갚을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니까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유치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배우셨던 제가 설명드렸던 유치권을 설명해 들어가 보니까 그 유치권은 서로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나요? 자동으로 발생하나요? 자동이죠 그렇죠 카센터 주인은 자동차 수리비 안 주면 자동으로 자동차 나도 안 주겠다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임대차 들어가서 고쳤는데도 그거 안 준다 그럼 나는 못 나가겠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담보물건이라고 하냐면 법정 담보물건이라고 해요 법정 그러니까 이쪽에서 물어보는 게 포인트가 나왔죠 어떤 권리가 계약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하면 둘이 계약하고 등계하면 발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성지되냐 이런 건 얘기가 없어요 하지만 유치권은 계약이 없다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기만 하면 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발생이 되는 물건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유치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게 언제 유치권이 성지되느냐 언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게 돼요 그럼 당연히 이건 뭐라고 그랬으니까 법정이라고 그랬으니까 법에 정해져 있겠죠 법에 정해져 있는 거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쪽은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외워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밑에 법적 성지로는 볼 건 없어요 다 이것도 담보물건이니까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다 있어요 큰 문제 없죠 그러면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읽으면서 체크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도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에 의하면 몇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몇 가지가 지금 어디어디 체크해드렸나요 하나 둘 셋 넷 잘 좀 세보세요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몇 가지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된다 네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타인의 물건을 뭐해야 되고요 점유해야 되고 유치권도 담보물건이니까 반드시 채권이 있어야 된다 유치권의 특징이 바로 이 채권이에요 유치권은 무조건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유치권은 뭐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어야 돼? 그 물건에 관해서 채권이어야 돼요 물건에 대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고 해서 유치권에서 행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 채권이 뭐에 있어야 돼요 변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성립요건인데 계속 나오죠 올해도 나왔고 목차가 그 요건인데 제 생각으로는 좀 전에 보셨던 거 그러면 순서대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당연히 유치권이 승떼려면 누구의 물건이어야 된다 타인의 물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될까요 첨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채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에 있어야 돼요 변직 이 순서로 들어가서 설명하는 게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수월하게 논리적으로 물 흐르지가는 거죠 근데 저희 교재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를 잘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자 그럼 다시 그럼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은 머릿속에 기억해줘야 되니까 첫 번째 유치권이 승떼되려면 그 유치권의 목적물은 항상 물건은 물건에 대한 거니까 유치권자 자기 물건이어야 돼요 타인의 물건이어야 돼요 그 타인의 물건이어야 돼요 즉 유치권의 목적물은 타인 물건이어야 돼요 그 타인의 물건을 유치권이 승떼려면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돼요 점유를 그 순서대로 그대로 해야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면서 외워주시는 거지 이쪽을 외울 수밖에 없어요 법정담보물건이니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게 잡아놓은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잡아놓으면 안 되고 이것도 담보물건이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채권은 뭐로부터 나온 채권이어야 된다?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그 물건 유치권의 목적이 됩니다 그 물건 이걸 결련관계가 있다고 표현도 합니다 이 물건과 채권 사이에 결련관계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 되죠 이것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유치권이 성립되는 채권이냐 성립되지 않는 채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법정문상으로는 이 채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변적이 있어야 돼 갚을 때가 됐는데도 안 갚으니까 그래 그럼 네 물건 나도 안 줄 거야 이 얘기예요 이게 법에 의해서 잡아놓은 유치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는데 저희 교재도 있지만 이 네 가지가 다 갖춰졌으면 기본적으로 유치권은 서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대로 그냥 발생이 돼서 이 채권 가진 사람이 타인의 물건을 그냥 잡아놓고 안 돌려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사자끼리 아까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카센터에 맡겼는데 수리비를 안 주면 카센터 사장은 당연히 자동차 여러분한테 안 돌려주겠죠 유치권이 자동으로 성립되는데 여러분이 카센터 사장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를 맡기면서 수리비 나중에 줄 거니까 수리비 내가 안 주더라도 자동차 잡고 그러지 마시오 내가 자동차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돈도 벌고 하니까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카센터 주인하고 여러분이 뭘 했어요? 특약을 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의 자동차를 수리해 가지고 나온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특약을 했으니까 유치권 행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다섯 가지가 갖춰졌을 때 유치권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거 그대로 내느냐? 아니죠 이제 여기서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것들을 가지고 따져요 물론 올해는 여기서 정답이 됐어요 유치권 배제 특약은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치권 배제 특약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유치권 배제 특약 할 수 있잖아 그럼 유치권 행사할 수 없지 아이 정신 좀 차려 보라니까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유치권이 성립되는 거니까 그 얘기는 뒤집으면 유치권 배제 특약을 하면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당사자끼리 유치권 배제 특약 해도 된다 안 된다? 아 된다 근데 안 된다 그러면 틀리다니까 그래 그래 올해 나왔던 틀린 거고 유치권 배제 특약은 무효다 아니야 왜 무효야 할 수 있다니까 다만 유치권 배제 특약을 하면 유치권 행사할 수 없을 뿐이지 됐죠? 그래요 천천히 할 테니까 천천히 꼭 첫째 시간에 이렇게 덮고 해가지고 유치의탈들을 하시고 하시는데 어쩔 수 없어요 유치의탈 하신 분들은 쭉 한 시간 동안은 편히 주무셨다가 두 번째 시간에 붙으려도 열심히 푸셔 그러면 여기서부터 문제거래가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는 문제 나올 수 있는 판례가 두 개 있어요 근데 하나는 얘기를 안 할 거고 너무 쉬운 얘기니까 하나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물건에서 이 타인은 채무자의 물건만 얘기할까요? 채무자 아닌 제3자의 물건도 해당될까요? 그거지 채무자의 하나는다 채무자 아닌 제3자의 물건도 유치권이 될 수 있다 채무자의 하나는다? 제3자도 된다 채무자의 하나는다 왜 그래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또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법에 있는 대로만 하세요 무슨 물건이라고 그랬어요? 타인 물건 그럼 타인이라는 것은 누구 아닌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치권자 아닌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채무자만 유치권이 아닌 사람인가요? 제3자도 유치권이 아닌 사람인가요? 제3자도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는 타인은 채무자의 하나는다 그러면 틀린 질문이 되는 거지 아니 법대로 하시라니까 법대로 이 타인에서는 꼭 채무자 물건만 유치권으로 잡아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여간 유치권자가 아닌 사람 것이면 전부 다 유치권의 목적물이 될 수가 있다고요 전달됐어요? 이게 이 사고가 바뀌게 있어내는 바뀌기가 힘들어 아니 왜 이걸 그렇게 해석하는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법에서? 타인 타인의 뜻이 뭐예요? 나 아닌 사람 그럼 그 나 아닌 사람은 꼭 채무자만 나 아닌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힘든데 아니 저 아닌 사람은 여러분도 저 아닌 사람이죠? 저 사무실에 있은 분도 저 아닌 사람이죠? 앞에서 술 먹는 사람도 타인이고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런 거라니까요 깜짝깜짝 놀라는 게 국어가 힘들어 국어가 그런데 국어대로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채권이니까 채무자권을 잡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틀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끔 문제를 낸다고요 타인은 채무자의 하나 한다 그렇겠지 따라가면 안 돼요 채무자든 채삼자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 유치권자 아닌 사람이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유치권자 어렵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렵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렵게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생각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283페이지 보시면 바로 1번에 유치권자 유치권의 목적물은 동그라미 2번 무슨 물건이어야 된다고요? 타인의 물건 그렇게 법에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했는데 타인의 물건이라면 그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뿐만 아니라 누구의 소유도 제3자 소유에 속하는 것이라도 상관이 없다 만일에 법에서 유치권이 성립되는데 채무자 것이라면 법 전문에 뭐라고 해서 썼을까요? 채무자의 물건 이렇게나 썼겠지 법대로만 하시라니까 법대로만 다시 한번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점유로 들어가줘야지 자 점유도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어려운 건 얘기 안 해요 지금 어려운 거 했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어요 지금 자 세 가지만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남의 물건을 뭐하고 있어야 돼? 유치권자가 점유해야죠 그럼 점유를 해서 다른 것들이 다 갖춰져가지고 유치권이 성립이 됐어요 그랬다가 유치권자가 그 물건을 점유를 잃게 됐어 자 그러면 유치권도 계속 있을까요? 없어질까요? 없어져야지 유치권이라는 얘기는 유치권은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잡아둔다는 얘기죠 그럼 계속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을 유치권 성립할 때뿐만 아니라 유치권이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도 뭘 해야 된다? 점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시면서 유치장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유치장 그게 그 유치라니까 그럼 유치장에는 자 죄를 지은 사람을 국가에서 잡아다가 거기다 가둬놓죠? 자 그러면은 그 유치장에 계속 있다는 것은 거기서 내보냈으면 그럼 유치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안에다 가둬놔야 이게 유치장이지 똑같은 얘기라니까 쉽게 쉽게 들어가세요 법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무슨 요건이다? 존속요건이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유치권이 성립할 때도 뭘 하고 있어야 되고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유치권이 성립돼서 계속 뭐 하기 위해서도 존속하기 위해서도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지문에 유치권자가 유치인물의 목적물을 점유를 잃게 되면 당연히 유치권도 뭐 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요? 두 번째요 어려운 거 안 한다니까 자 어쨌든 유치권이 성립되면 유치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뭐 하고 있어야 된다?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간접점유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접점유 간접점유는 유치권을 성립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도록 하지 마시고 간접점유가 점유인지 아닌지만 생각하시라고 힌트 줬어 점유라고 우리가 배우셨죠? 그래요 그럼 당연히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무슨 점유도 간접점유도 유치권을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보시라고 그런데 물어보면 간접 간접은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이 점유가 우리가 앞쪽에서 점유권 파트에서 배우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점유권 파트가 한 문제 나오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점유는 뒤에 물건하고 계속 연결이 된다고 그랬어요 왜? 다른 물건들은 기본적으로 그 물건을 뭐하고 있어야 되니까 점유, 소유자도 그 자기 소유물을 뭐하고 있어요? 점유, 지상권자도 점유, 전세권자도 점유, 유치권자도 점유 점유가 기본 배탕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권이 물건에 가장 기초가 되는 물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간접점유가 가능하지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 점유는 적법한 점유에 될까요? 불법 점유에 될까요? 적법한 점유에 이건 뭐 문화만 하지 제가 여러분의 자동차를 훔쳐가지고 제가 여러분의 자동차를 점유하면서 그 자동차가 고장났길래 고쳤네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저 찾아와서 야, 이 도둑놈아 그 자동차 내 거니까 내놔라 그러니까 제가 네 거니까 돌려주긴 돌려주는데 그 자동차를 내가 고쳤으니까 수리비 내놔 수리비 줄 때까지는 나 못 돌려줘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저는 여러분의 자동차를 다 갖춰줬지만 어떻게 점유를 하지 않은 거예요? 적법한 점유가 아니지 불법 점유니까 점유 파트에서는 이 세 가지를 일단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점유가 뒤쪽에 보시게 되면 284페이지 괄호 4번 맨 밑에 있어요 자, 목적물에 적법한 점유가 있어야 된다 유치권의 선택을 위해서는 자, 동그라미 격번으로 직접 들어가세요 자, 유치권의 뭐이자 뭐라고 그랬어요? 성립요건이자 정선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자, 또 뭐뭐든 관계가 없다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관계가 없다 이 두 가지를 거기서 다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번은 똑같은 얘기인데 당연히 존속요건이니까 유치권자가 어떠한 사회에서든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번 점유는 불법행위로 인해서 취득한 것이 아니어야 된다 그 얘기는 어떤 점유해야 된다는 얘기야? 적법한 점유해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유치권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채권이에요 채권 자, 이 채권은 뭐에 관해서 생긴 거여야 된다라고 법조문에 되어 있어요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된다 그러면 이 채권,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는 채권이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자, 유치권이 성립되는 건 제가 예를 들어서 다 했어요 아까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건물 임대차 들어왔는데 자, 비가 새고 그 다음에 벽에서 물이 졸졸 흐르는데 안 고쳐져서 여러분이 고쳤네 자, 그러면 그 비용 달라고 참고할 수 있죠? 그런데 임대인이 임대차가 끝났으면서도 비용을 주지 않아 그럼 당연히 여러분은 그 건물에 관해서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그 비용 주기 전까지 나도 그 건물 못 돌려주겠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장 대표적인 비용 사관 정권이에요 필요비, 유익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현실에서 가장 많은 것은 공사대금이에요 공사대금 건물 져달라고 해서 죽어라고 건물 져 놓으니까 공사대금 안 주네 그래? 그럼 그 건물 잡아놔야죠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수리비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유치권이 성립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을 주의해서 보시는데 자, 임대차 계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증금 1억을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건물 고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다 끝났다고 자, 끝났는데 그럼 임대인은 여러분한테 보증금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되고 여러분은 보증금 달라는 채권이 발생됐죠? 그런데 임대인이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안 돌려주더라 자, 여러분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권리금을 한 게 있죠? 권리금 권리금 얼마 주기로 약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권리금을 안 줘 어? 그럼 나도 그 건물 안 돌려줘 안 돼요 자, 제가 여러분의 건물을 3억에 샀어 그럼 여러분은 저한테 3억 달라는 채권이 발생됐죠? 그런데 여러분은 건물을 넘겨주는데 저는 3억 대금을 여러분한테 안 주고 있네 자, 그러면 그 3억 대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의 또 다른 땅을 유치권 행사해서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은 받을 돈이라 하더라도 이런 거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럼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나중에는 이해가 안 되면 외우시면 돼요 자, 지금 유치권이 성대려면 뭐에 대해서 생겨야 된다고요? 그 물건에 대해서 생겨야 돼 그러면 되는 것들을 딱 보니까 그 물건을 고쳤죠? 그 물건 공사했죠? 당연히 그 자동차 수리했죠? 그랬으니까 자동차를, 그 건물을, 그 건물을 안 돌려주고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증금이나 권리금이나 매매대금은 공통점이에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계약에서 나오지 이것은 계약에서 나오는 거지 그 물건 자체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죠 이것은 보증금을 임대차 계약하면서 얼마 줬으니까 그거 돌려달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것들은 받을 돈이라 하더라도 이거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유치권 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고 저희 교재는 그 얘기가 283페이지를 보세요 283페이지 괄호 2번을 보니까 결련관계 이렇게 나와 있고 동그라미 1번에서 채권과 목적물의 결련관계 찾았나요? 그 중에 격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격번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돼야 된다 하면서 예를 들어 목적물에 지출한 자 체크하세요 무슨 청권? 비용상환 청권 그 다음에 또 목적물로 도받은 손해비상 청권은 나중에 보셔도 되고 수급인이 공사한 사람이에요 수급인은 목적물에 들인 무슨 채권? 공사대금 채권 이런 것들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 되는 거예요 넘어가시고 284페이지에 위에 핵심정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핵심정리에는 유치권이 성립되는 경우 되지 않는 경우 첫째 1번 무슨 보증금? 임차 보증금 두 번째 권리금 세 번째 매매대금 그래요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가지고 손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 자 정리됐죠? 그 다음부터는 크게 볼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채권이 있으면 이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이런 채권이 있으면 그 사람 누구 건지는 모르겠지만 타인의 물건을 이거 받을 때까지 뭐 할 수 있다 점유해서 안 돌려주는 게 유치권이에요 다만 이 채권은 뭐에 도래야 된다 변제에 도래야 되지 그것은 당연히 변제에 있지도 않는데 이거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여러분이 배울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에는 이 네 가지를 정해놨지만 자 우리 판례는 이 네 가지가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당사자끼리 유치권 행사하지 않기로 뭘 했으면 특약을 했으면 유치권은 성립할 수가 없어 유치권이 성립되면 이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되는데 주로 시험 문제는 배제 특약을 했을 때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서도 올해도 정답이 됐었고 몇 번 문제가 나왔는데 일단 그러면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할 수 있다고 자 두 번째는 그럼 유치권 배제 특약은 특약한 당사자만 주장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도 주장할 수 있느냐 그 얘기인데 여기서는 다른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특약하지 않은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이거 설명하려면 좀 길어지니까 일단 두 가지만 체크를 해봅니다 자 그거 이제 285페이지에 괄호 5번에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유치권 배제 특약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이러한 유치권 배제 특약 특약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주장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 다섯 가지가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유치권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행사가 할 수가 있죠 이게 성립여권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걸 많이 물어본다고 이런 것들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건 외우실 수밖에 없는 거지 법역이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그래서 제가 외우는데 막 왔다 갔다 하면 뭐 하니까 순서대로 그냥 법적으로 순서대로 자 그래서 누구 물건을 타의 물건을 뭐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뭐에 대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생긴 채권이 뭐 있을 때 변적이 있을 때 이 채권 안 주면 그 물건을 당연히 유치권으로 잡아놓을 수 있는 건데 당사자끼리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것은 나중에 이제 보시면 돼요 이런 게 나중에 시험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실무할 때 시간 조금 들어가니까 다른 것 들어가니까 뭐하고 살짝 그러면 지금 경매 시장 경매에 물건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 경매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임장도 하고 부동산 가치라든지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뭘 분석을 해줘야 돼요? 권리분석 해야죠 권리분석 그중에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이 유치권이죠 무섭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괜찮기도 하고 다른 것은 등기분석 보면 어느 정도 권리분석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등기가 다 나타나 있으니까 그런데 유치권은 등기비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다음에 등기대상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유치권은 또 서로 계약한 사람도 없어 그냥 이런 것만 있으면 유치권이 자동으로 뭐가 돼서 성립이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유치권은 언제 성립이 됐든 상관없이 경낙 받은 사람한테 유치권도 다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그냥 싸다고 해서 경낙 받았다가 나중에 유치권자가 생겨서 이거 내놔라 경낙 받은 사람한테 이렇게 달려들 수 있다고요 그러면 싸게 받았지만 사실은 싼 게? 아니야 이게 공사대금 이런 거 다 물어줘야 될 문제가 있어요 다만 수익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채권이 지금 있다고 유치권자가 유치권 행사하면서 경매 절차에서 거기다가 프레카트 걸어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상 물건은 누가 경낙 받으려고 그럴까요? 안 받으려고 그럴까요? 안 받으려고 그러겠지 그럼 유치권이 몇 번씩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다 하시는 것처럼 한 번 될 때마다 뚝뚝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싸게 경낙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런데 문제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싸게 경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유치권자가 실제로 있다 그러면 다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몇 억을 그러면 결국 이제 그 다음에 싸우는 거죠 그러면 유치권 성립했다고 행사한 사람이 있고 경낙 받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유치권은 등기가 돼야 성립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이제 경낙 받은 사람이 붙는 거야 너 유치권 성립되지 않았다 그러면 소송 들어가겠지요 그럼 결국은 따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많이 경낙 받는다고 하면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이 다섯 가지가 다 갖춰줘야지만이 뭐가 성립되는 거예요? 유치권이 성립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잘 분석해가지고 이 중에 뭐 하나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만 판단이 되면 유치권은 깨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 쉽게 싸게 굉장히 받을 수 있어요 실무적인 얘기고 우리는 이 내용들을 다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 정도 보시고 유치권 효력은 지금 보실 건 아니니까 이걸 해도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세요 자 좀 쉬었다가 290페이지 또 하나의 담보물권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 갖다 놓고 좀 보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